1. 식품위생법상 식품첨가물에 속하는 것은 1. 고춧가루 2. 간장 3. 베이킹파우더 4. 케찹 정답은 3. 베이킹파우더 2. 식품위생법상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내용이 아닌 것은 1. 부패 또는 변질되었거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에 건강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것 2. 불결하거나 이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의 사유로 인체에 건강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것 3. 유독 또는 유해물질이 약간 함유되어 있어도 무방하다 4. 병원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에 건강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것 정답은 3. 유독 또는 유해물질이 약간 함유되어 있어도 무방하다 3. 다은중 조리사의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1.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 2. 관할 보건소 3. 관할 경찰서 4. 관할 시청 정답은 1.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 4. 다은중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은 1. 식품 운반업 2. 식품 소분 판매업 3. 단란주점 영업 4. 식품 제조 가공업 정답은 3. 단란주점 영업 5. 식품의 종류별로 동업자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곳은 1. 관할 시청 2. 관할 도청 3. 관할 보건소 4. 보건복지부 정답은 4. 보건복지부 6. 식품 위생 행정의 중심 과제와 거리가 먼 것은 1. 새로운 조리방법의 개발 2. 위조식품이나 변조식품 방지 3. 병원 미생물에 의한 식품의 오염방지 4. 부패 또는 변질식품 배제 정답은 1. 새로운 조리방법의 개발 7. 식중독 원인 세균 중 히스타민을 생산 축적하여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균은 1. 살모넬라균 2. 아리조나균 3. 장염 비브리오균 4. 모르가니균 정답은 4. 모르가니균 8. 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 예방 대책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토양의 오염을 방지하고 특히 통조림의 살균을 철저히 해야 한다 2. 쥐나 곤충 및 조류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3. 화동성 질환자의 식품 취급을 금지한다 4. 어폐류를 저온에서 보존하며 생식하지 않는다 정답은 3. 화동성 질환자의 식품 취급을 금지한다 9. 식품에 따른 독성분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동미나리 식큐톡신 2. 감자 솔라닌 3. 모시조개 베네로핀 4. 보거 무스카린 정답은 4. 보거 무스카린 10. 감자가 함유하는 독소 중 대표적인 것은 1. 에르고톡신 2. 테트로도톡신 3. 솔라닌 4. 무스카린 정답은 3. 솔라닌 11. 합성 플라스틱 용기에서 용출될 수 있는 유독 물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포르말린 2. 유기주석 화합물 3. 에탄올 4. 페놀 정답은 3. 에탄올 12. 추출제는 일종의 용매로써 천연식물 등에서 그 성분을 용해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현재 사용시 허용된 추출제는 1. 유동파라핀 2. 초산비닐수지 3. N핵산 4. 규소수지 정답은 3. N핵산 13. 곰팡이의 대사산물에 의해 질병이나 생리작용의 이상을 일으키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1. 황변미중독 2. 식중독성 무백혈구증 3. 청매중독 4. 아플라톡신 중독 정답은 3. 청매중독 14. 다음 물질 중 신선도가 저하된 꽁치, 고등어 등의 섭취로 인한 알레르기 식중독의 원인 성분은 1. 엔테로톡신 2. 트리메티라민 3. 베네루핀 4. 히스타민 정답은 4. 히스타민 15. 관능을 만족시키는 첨가물이 아닌 것은 1. 발색제 2. 조미료 3. 강화제 4. 산미료 정답은 3. 강화제 16. 식품의 급속냉동에 대한 장점이 잘못 설명된 것은 1. 육류식품 중 근육 단백질의 변성이 적게 발생한다 2. 급속하게 냉동됨으로 얼음 결정이 매우 크게 형성된다 3. 식품의 형태 및 질감의 원상유지에 유리하다 4. 효소작용을 빨리 억제시킬 수 있어 변질이 적다 정답은 2. 급속하게 냉동됨으로 얼음 결정이 매우 크게 형성된다 17. 다당류에 속하는 탄수화물은 1. 전분 2. 포도당 3. 젖당 4. 설탕 정답은 1. 전분 18. 지용성 비타민이 아닌 것은 1. 카로틴 2. 엽산 3. 비타민 E 4. 비타민 D 정답은 2. 엽산 19. 과일 가공품의 젤리와 작용과 관계없는 것은 1. 설탕 2. 펙틴 3. 산소 4. 유기산 정답은 3. 산소 20. 밀가루를 물로 반죽하여 면을 만들 때 반죽의 점성에 관계하는 주성분은 1. 아밀로펙틴 2. 글로블린 3. 글루텐 4. 덱스트린 정답은 3. 글루텐